안녕하세요. 배우 이광규입니다. 2020 온라인 문경 찻사발축제가 12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개최가 됩니다. 문경 찻사발축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아주 재미있고 풍성한 이벤트로 축제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광규는요. 12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시작되는 명품 경매에서 바로 경매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즐겁고 유쾌한 명품 경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경 찻사발축제 온라인으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문경 찻사발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하하하